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100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D-100 영상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제목을 Just Do It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의미는 이래요. 현재 D-100 시점이 되면 특히 생명과학을 선택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많습니다. 불안과 고민, 이것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제목을 Just Do It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최근에 7월 달에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고민이 있나 생각해서 수강평을 한번 쭉 조사해봤어요. 제 수강평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 종류의 글이 있어요. 첫 번째, 종촌이 수업 조금 들을만해 칭찬금도 있고 두 번째, 이름 불러주세요라는 글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담글입니다. 7월 달에 상담글이 대략 한 달 동안 30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저의 상태가 이런데 학습의 방향을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 자본기, 만점 시퀀스 이걸 해도 되나요? 풀모의고사를 푸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질문의 성격을 보면 되게 부정적이고 많이 다운되고 되게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또는 아예 포기했다면 이런 불안과 고민의 글을 올리지 않겠죠. 오히려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다,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고 아,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 즉,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희망이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국수형에 치여서 특히 생명과 같은 탐구는 어렵다고 하는 핵심문항 학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도 다니시고 인강도 들으시는 건데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상당히 위험해요. 보통 만점 시퀀스를 예를 들면 만점 시퀀스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 유전내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학에도, 다인자와 같은 형질교배, 돌연변이 유전병 문제, DNA 상대량, 어렵죠.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시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4개에 대한 유형의 문제를 아직 공부를 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 4개의 문제 중에 공부한 것만이라도 풀어라. 시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 미뤄두면 결국은 나중에 못하게 된다. 대신 내가 공부를 덜 하거나 안 한 문제의 경우에는 해설 강의를 보면서 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지. 혼자 하기 힘든 거니까. 그래서 강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글들도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택하세요. 1번 다인자, 2번 가계도, 3번 돌연변이. 이거 3개 중에 저는 뭘 버릴까요? 선생님이 선택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신 선택할 수 있겠어요? 버린다,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유형, 주제, 단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걸 혼자 공부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해당 문제에 대한 강의를 보면서 이것 또한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혼자 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명맥을 유지해 가서 Just it!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좋은 식 채워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 준비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D-100 많이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내가 뭔가 덜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시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번 캐스트의 제목을 Just it!로 지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D-100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했던 대로 또는 아직 부족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학습의 계획과 공부량을 세우시고 그걸 매주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진행해보기를 부탁드린다. 레이스를 함께할 콕스 한정처리 함께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